어느 추운 겨울 시작된 공장건축이 이제 따스한 봄을 맞이해서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검단산업단지에 건축중인 프레스공장입니다.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하나윈 거주사무소는 오늘 또 건축현장에서 중공을 앞두고 서류정리와 건축회의를 통해 건축주에게 중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국제 브랜드 명품 브랜드의 자동차와 중장비를 만드는 프레임 제작을 하는 회사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.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되길 바라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. 오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인데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아름다운 건축으로 마무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나인권사무소 010-5254-3016 김성수입니다.